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도 비슷한 사연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는 계란 후라이었나 계란 비빔밥이었나 아무튼 자기 새끼 남한테 던지고 대신 키워달라는 그런 거지같은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목 키 안 크는 자기 아들내미한테 비싼 혼막으로 대신 싸구려 참치캔 먹였다고 난리친 거지같은 새언니 봐라 원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캔 참치 먹인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저희 새언니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어 글 써봐요 일단 새언니의 아들인 저희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12살이죠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좀 하자면서 이 언니가 아이를 한나절 동안 저희 집에다 맡겼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같이 있다가 밥대가 됐을 때 그때 당시 집에 엄마도 안 계시고 또 고모인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밥에다가 참치랑 상추랑 초장 넣고 컵라면 하나씩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둘이 같이 먹었거든요 저야 뭐 원래 뭐든 잘 먹는 스타일이라 나쁘지 않았고 조카도 그랬어요 고모 이거 진짜 맛있어 이러면서 냠냠냠 정말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래 초장에 참치 넣고 비비면 새콤달콤 맛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둘 다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잘 먹었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런 미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조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자랑 같은 걸 했나봐요 고모가 참치랑 고추장 비벼줬는데 진짜 맛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 추석 때 새언니가 저한테 아니 이봐요 아가씨 저번에 우리 꽁꽁이한테 들었는데 그때 고추장이랑 참치에 밥 비벼가지고 먹였다면서 막 이런 소리를 해드더니 뭐라 뭐라 하길래 저는 응 싶어가지고 네 저도 같이 먹었는데 왜요 이러니까 아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한테 그런 저급한 캔찬치를 먹일 수가 있는 거냐고 몸에도 안 좋고 그런 걸 먹이고 싶어요 아니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너무하네 이러는 겁니다 아 저도 알아요 애 봐준 공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짜고짜 이런 소리를 해대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새언니고 나발이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집에 엄마 아빠 어른들 계시고 또 자기 엄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조카도 보고 있으니까 차마 저까지 화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참았어요 참으면서 새언니 그거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아니 참치캔이 뭐 어때서 그거 먹고 탈 나고 아픈 사람 아니 죽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러면서 제 나름 좀 강하게 반격을 하긴 했는데 헐 아니 그럼 그게 몸에 좋다는 거냐? 어른들한테도 안 좋은 건데 이렇게 한창 클 아이한테 그걸 먹이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 꽁꽁이 지금 안 그래도 키가 안 커서 여기에다가 약 받아 먹이는 중이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평소 음식 같은 걸 얼마나 조심을 시키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고모가 돼가지고 조카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또 초장도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판 초장 그거 설탕 덩어리고 캔 참치도 다 독이야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먹이는데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비싼 한약 먹이면 뭐해? 이렇게 옆에서 고모라는 사람이 도움 하나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계속 성질 내고 막 징징대고 하... 아니 여러분 사람이 캔 참치 먹으면 죽어요? 아이한테 그렇게 나쁜 음식입니까? 어? 와 저 진짜 이때 저도 모르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주변 눈치 안 보고 그냥 바로 질렀어요 아니 그럼 뭐? 꽁꽁이한테 캔 참치 말고 혼 마구로라도 식혀줬어야 해요? 그럼 니가 돈을 주든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로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성질 나니까 튀어나온 말이었어 세상에 아무리 애 봐준 공은 없다지만 지금 이건 뭐냐 세언니야말로 나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애를 공짜로 맡긴 사람이 지금 이게 할 소리냐고요 꽁꽁이 지금 보고 있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아? 등등등 성질 나가지고 확 질렀더니 이 여자가 또 하는 말 아 그래 그거였구나 야 아가씨 진짜 속물이네 그러니까 애 봐주는 돈 안 줬다고 일부러 우리 꽁꽁이한테 캔 참치랑 싸구려 초장 같은 걸 먹인 거네 사람 진짜 치졸하다 이러면서 또 이상하게 아니 사람을 그냥 대놓고 쓰레기로 만들더라고 그냥 계속 그래요 지가 돈을 안 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꽁 해가지고 애한테 해코지로 싸구려 캔 참치를 먹였다 이 소리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좋다 그럼 지금이라도 돈을 달라 그러면 캔이 아니고 내가 혼막으로 사오겠다 어? 사올게! 이랬더니 계속 봐라 봐라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돈을 안 줘가지고 너 자꾸 이러는 거네 저를 그냥 돈의 환장은 미친 여자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저한테 한단 말이 참치캔이랑 초장 그거 얼마냐며 돈을 주겠다고 지갑을 꺼내 여는데 진짜 기도 안 차요 너무 그지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됐어 돈 필요 없으니까 말꼬리 그만 잡아요 이러고 가방 챙겨 들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명절 음식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간다니 뭐라니 사람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어요 와 진짜 이때 죽빵 날릴 뻔 했다니까요 아니 명절 음식 이거 이미 엄마랑 저랑 둘이 거의 다 했었고 자기는 늦게 와가지고 튀김만 조금 했어요 사실 튀김이라는 게 뭡니까 갓 튀긴 게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밑바탕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빠랑 새언니 왔을 때 같이 튀긴 거거든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새언니 혼자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한 거야 다 같이 그리고 이것도 거의 다 하고 정리가 끝나가는 시점에 하도 시비도 걸고 하니까 싸우기 싫어서 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걸 보고 또 그지 같다며 지랄을 해댔던 거예요 진짜 지비오신데 아니 여러분 제가 그렇게나 잘못을 한 거예요? 애한테 참치캣 먹인 거 이게 그렇게 나쁜 거냐고 진짜 저요 지금 속이 뒤집혀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쩜 좋을까요? 댓글 1번 미친 새언니군요 아니 근데 뭐 어찌 보면 다행인 게 앞으로 영원히 애를 안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썼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빠한테는 지랄 좀 해두세요 쓰니 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절대 못 맡기게요 댓글 와 꽁충 진짜 대단하네 저게 사람이냐? 달랄랄랄랄 2번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산이나 제대로 합시다 참치랑 아이 봐준 거 이거 시급으로 계산해가지고 입금하라고 하고 앞으로는 그냥 안 보고 살면 되겠네요 물론 쓰니 부모님과 멍때리고 있는 오빠한테도 말을 하세요 아니 근데 뭐 저런 게 다 있어 진짜 확 패고 싶네 같이 패자 3번 제가 봤을 때 저 여자 아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쓰니라는 존재 자체가 싫어가지고 꼬투리 잡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절대 아무것도 안 돕겠다 하시고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아예 그냥 꿈도 못 꾸게 하라 이거지 그리고 참치캔 먹이면 큰일날 아이라고 애초에 엄마인 지가 그럴 거면 도시락을 싸서 보내든가 어우 거지같아 탱 4번 지 자식을 맡긴 주제에 말 졸나게 많네 아이 먹는 밥이 그리 걱정되면 밥이랑 반찬까지 지가 다 준비해 들고 와서 맡기든가 그게 아니면 돈 주고 그걸로 비싼 거 그래 마구로 혼마구로 그거 먹이라고 하든지 했어야지 어이그 혼마구로가 참치회 맞죠 5번 아니 근데 쓰니오빠는 아무 말 안 하던가요 그 꼴을 보거든 그리고 저런 여자는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라면 혈압 터져가지고 잠시도 같이 못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쓰니오빠 혹시 그 스님들이 하는 그거 뭐야 수행 그런 거 하는 거야 지금 6번 야 캔 따개로 목을 확 비틀어 따 버리고 싶은 여편네구만 7번 아이고 엄마가 저러니까 아이도 키가 안 크는 거라고요 이건 이래서 안 먹이고 저건 저래서 안 먹이고 가리지 말고 골고루 잘 먹여야 애 키가 크는 거지 야하튼 캔 참치 시판 초장 이게 몸에 안 좋다라고 시부렁거리는 거 보니까 고추장이랑 된장 간장 전부 다 직접 만들여가지고 먹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장이나 제대로 보겠냐고 전부 다 쌀이며 채소며 뭐든 간에 유기농으로 농사 지어 먹여야지 안 그런가 8번 이런 미친 여자가 학교 급식에 나오는 참치 반찬은 뭐 선생들이 직접 바다에 끼 들어가가지고 잡아오는 줄 알아 아 그래 학교도 안 보내고 평생 끼고 살고 싶은 건가 그래 그 꿈 반드시 꼭 이루어지길 졸나게 빕니다 예 화이팅 9번 야 나는 나이를 순간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5살이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맞네 아니 애가 어디 모자란가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를 장애인으로 키우고 있어 뭐야 이거 금쪽이야 10번 자기 시누이한테도 이 정도다 그것도 시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럼 학교도 마찬가지 개 진상 떨어가지고 교사들한테도 진상 중 진상 꽁충으로 찍히고 소문났을 게 확정입니다 이런 꽁충들은 그냥 쇠몽둥이가 약이거든요 패야 돼요 아이고 저런 걸 엄마라고 둔 애가 불쌍하니 야하튼 잘 알겠죠 이제 앞으로 절대로 애 봐주지 마세요 11번 뭐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유치원도 안 보내고 지가 집에서 키운 거야 아니 학교 급식은 또 어떻게 먹이고 그런데요 나이가 5살이라 해도 유난이다 싶을 날 그런 건데 초 5학년이라고 헐 12번 야 이 정도면 솔직히 돈에서 고소해도 되는 거 아니냐 캔 참치를 완전 뚜껑물로 표현했어 13번 아니 세은이 진짜 돌았나 돈을 주려면 애를 봐준 한나절 그 일당을 다 줘야지 캔 참치랑 초장값만 주겠다고? 저 여자 최종 확률 어떻게 돼요? 지능 한자리 아니야? 말해봐 이상하네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캔 참치 광고하는 걸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캔 참치 광고할 때 제일 세게 밀든 게 그거 아닙니까? DHA가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에 좋다고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많이 먹이라 그런 광고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캔 참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이야 싼 음식 취급을 받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런 말하면 라떼는 이러면 또 좀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도시락 싸들고 다닐 때 캔 참치 한 캔도 아니야 한 두 숟가락 분량 도시락에 가지고 오면 인기 폭발이죠 진짜 맛있거든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이 아줌마 이 후기가 올라오면 좋겠는데 말이지 감사합니다